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요. 이 약이 매우 독해서 부작용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교수님?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행히도 세상에 어떤 약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럼 부작용이 있는 약을 왜 쓰냐?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하고 생길 수 있는 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득이 월등히 우세하다 그러면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비슷하다 그러면 쓰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해가 더 많다 그러면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도 분명히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장기간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어떤 게 어떤 빈도로 발생하는지는 많이 밝혀져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약제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확실히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혈액검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하는 이유는 병의 활성도 얼마나 심한지 보기 위해서도 하기지만은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물론 부작용이 심하게 발현되면 증상으로 느끼시겠지만은 증상으로 발현되기 전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를 이제 감시를 하게 되고요. 그런 철저한 감시와 함께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부작용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에 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의 부작용은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약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간혹 그런 부작용 우려 때문에 약을 복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시면은 담당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어떤 이득과 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적절한 약재를 감시를 하면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요.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을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약을 적게 먹는 게 누구에게나 바라는 소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없어지지 않는, 완치가 아직은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약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생 약을 유지를 하시게 되고요. 하지만 모든 약을 평생 먹는 건 아니고 항류마티스제, 병진액을 막는 약들은 평생 유지를 해야 되지만 증상을 완화한 약제들, 진통수염제나 스테로이제는 증상만 좋아지면 가능한 한 빨리 끊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약제들이 또 부작용들이 많은 약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서 증상이 빨리 좋아지면 진통수염제나 스테로이제는 빨리 끊어버리고 장기적으로는 항류마티스를 유지하면서 병도 조절을 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먹는 약 외에 또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교수님? 이제 그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항류마티스제 중에서 기존에 우리 전통적으로 쓴 약제들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조금 효과를 개선시킨 주사제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제들 외에도 우리가 병진행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습관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겁니다. 뭔가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병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연령대에 맞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다 빠트리지 말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 병기적으로 병이 진행이 되면서 기능 소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운동하시라고 하면 무게 드시고 기구 이용하시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이 중요하시고요. 항상 유산소 운동, 걷는 거, 산책 같은 거 하시는 거 중요하고 스트레칭 하시는 거 중요하고 항상 운동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관절에 힘이 안 가도록 무게가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힘들지 않은 범위를 사셔야 됩니다. 또 운동하시게 되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시간 정해놓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발언식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유산소 운동을 유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한양대병원 최찬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